얼마 전 춘천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기관의 감정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군용총기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총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유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머리판 뒷부분과 총열 앞부분이 잘려나간 소총과 총알입니다. 60대 남성이 지인을 위협할 때 썼던 총과 실탄입니다. 국방부 산하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1940년대에 생산된 미국 레밍턴사의 스프링필드 소총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에선 1, 2차 세계대전부터 베트남 전쟁 무렵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민간에 유포될 수 없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갖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이 전직 경찰관에게서 나왔다는 진술만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총기 유포자로 지목된 해당 경찰관은 이미 10여 년 전에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재로선 총과 실탄의 유입 경로는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식이라면 민간에 총기가 떠돌아다녀도 어디서 나왔는지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불법 무기류가 가정 내에 보관되어 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진 신고된 불법 총기는 모두 2,400여 정. 특히 민간에선 볼 수 없는 권총과 소총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례가 매년 12정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